계속해서 정진경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빈자리를 주긴환 선수와 임원준 선수가 대신하는데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팀의 외곽에서 탭백 이후에 두 점! 깩탭니다. 첫 번째 득점은 포... 이강호. 이강호 직접 파고들면서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득점. 안쪽으로 주긴환 포스트업. 밀어넣습니다. 네, 강간이 그래도 미소는 계속 지워주네요. 그렇습니다. 인앤아웃 공격 리바운드. 밀어넣 패스. 포스터. 적극적으로 골밑공략. 아, 좋아요. 지금 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아프리카프릭스. 질 때 6. 그대로 두 점 던지면 깨끗합니다. 아, 들어가네요. 네. 그런데 이현승 선수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투백게인. 네, 좋아요. 추가합니다. 아프리카프릭스. 아, 네. 네. 홍성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외곽에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아, 좋아. 연속. 아, 정말 더 무서운 팀이 되겠는데요. 그렇지요. 아, 리바운드. 아, 지금 또 센실리 패스. 마무리. 리바운드를 가져오는 포윈이에요. 좋아요. 죽임환 밀어넣습니다. 16 대 11. 다섯 점 차. 아, 들어가네요. 드디어 터졌습니다. 아프리카. 두 점 추가. 네, 페인트 이후에. 선수들을 활용해 박 know. 아, 손자야. 경기 모릅니다. 아직. 좋아요. 골밑에서 빠르게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죠. 3시 10분부터.